안녕하세요. 부산 더미네어 모호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을 위한 고급스러운 보호 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의 고민이 탑에 볼륨이 안 산다든지 백에 볼륨이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뒤통수 볼륨과 탑의 볼륨을 주어서 움직임을 주고 젊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없이 디스코넥션만을 이용한 커트로 시크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멋을 살릴 수 있는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없이 디스코넥션만을 이용한 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없이 디스코넥션만을 이용한 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없이 디스코넥션만을 이용한 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퀘어 쉐이브로 온베이스 커트합니다. 오버 다이렉션하여 스퀘어 쉐이브로 커트합니다. 오버 다이렉션하여 스퀘어 쉐이브로 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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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 쉐이브로 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버 다이렉션하여 스퀘어 쉐이브로 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퀘어 쉐이브로 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버 다이렉션하여 스퀘어 쉐이브로 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번째 섹션은 첫 번째 섹션과 연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볼풀 상태로 쉐입하여 튀어나온 모발을 정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프론트는 사이드 부분과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래로 빗질하여 튀어나온 모발을 정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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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그라주에이션으로 볼륨감을 칠감 표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드는 레이어로 질감 표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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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프론트는 리버스 레이어로 질감을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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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감을 디스커넥션 커트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풍성하게 살렸고요. 옆 라인은 일자로 커트하여 시크한 느낌을 강조하였습니다.